기상캐스터 배혜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22.5%로 집계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건강상태, 경제활동, 사회참여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등록발달장애인 1,300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등록발달장애인은 약 25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8년 23만 4천 명 대비 약 1만 8천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은 22.5%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발달장애인은 18.4%로 확인됐으며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신체를 해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행동 등의 도전적 행동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 32.6%는 코로나19로 돌봄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로 가족원의 돌봄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51.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충해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대폭 보강해 나갈 방침입니다. 독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독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